오늘은 매네틴 가는 주말 오늘은 매네틴 가는 주말 모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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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늘도 하나 봐 괜히 안 갔다 더 많아졌어 1,2,3,1,2,3,1,2,3,1,2,3,1,2,3 소오로 갈거죠? 그럼 일단 엠파이어를 지나야 되네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쭉 가야돼 여기가 맛집이라는데? 이거 치즈케익일걸? 뭐가 치즈케익이야? 다 치즈케익일걸? 여기가 유명하다고? 다 치즈케익일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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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칠조차도 너무 귀여운거 아니네? 다 치즈케익일걸? 다 치즈케익일걸? 너무 맛있어 괜찮은데?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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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고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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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6 10 4 3 5 일 5 3 8 10 감사합니다.